인천시의 수건 사업 가운데 하나인 내항 재개발 사업, 현재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인천항만공사에 참여로 진행 중인데요.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던 사업이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다시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1883년 개항과 함께 국가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 인천항 내항. 소음, 분진 피해 등을 호소하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물동량 감소에 따른 부두 유효화 등으로 정부가 내항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내항을 해양문화, 복합업무, 열린주거, 혁신산업, 관광여가지구로 조성하고 배후 원도심, 인천역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내항 재개발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사업인 내항 18부두 항만 재개발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8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인천항만공사가 선정됐습니다. 해수부는 공공주도의 항만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사업성보다는 공공성에 방점을 둔 재개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총 5,003억 원을 투입해 중구 북성동과 항동 일대 42만 8천 제곱미터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조성하게 됩니다. 생산유발효과 1조 5천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100억 원, 소득유발효과 3,200억 원, 고용효과 1만 3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주요 사업은 공공시설비율 50% 확보, 인중로 지하차도, 조망데크 2개소, 공원형 보행육교, 공원 녹지 확대 등입니다. IPA는 내년 상반기 중에 해수부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정부에 예타 신청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내양18부두 전체 사업구역을 보전용지로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해수부와 IPA는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내양재개발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인천시의 2040 도시기본계획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